안녕하세요 수창입니다. 오늘 맛있게 먹을 음식은 누룽지 닭죽과 포기갱치입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사실은 누룽지 백숙을 먹으려고 했는데 전기밥솥에 하다보니까 닭이 다 깨져버리더라구요. 그래서 급하게 닭죽으로 메뉴 변경을 했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 뜨거울 때는 김치를 얹어서 음료!! 새콤가 발견내기만 하고 저만 더 맛있을 것 같네요. 이럴는 소스CAM 대신소스 무료되면 토마토 스테시 소스 오늘의 소스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장 고춧가루 확실히 누룽지로 하다보니까 훨씬 더 고소한 맛이 있네요 너무 고소해요 바삭바삭 와 아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